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은 말이지 포츠민인데 내가 이곳에 왜 왔냐면은 유튜브 보면은 베트남 보면 다들 마사지를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도대체 그 마사지 받아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내가 봤던 데랑 좀 느낌이 틀려 내가 유튜브에서 봤던 데는 약간 좀 노란 간판의 그런 느낌인데 여기 간판 보면은 약간 세련됐어 느낌이 코스라는 곳인데 약간 느낌은 한국의 바버샵 그런 느낌으로 낸 것 같아 그래서 마사지를 한번 받아볼 건데 굉장히 또 가격도 저렴하고 그냥 귀 파주는 거 있잖아 귀 파주는 거 너무 받아보고 싶었거든 한번 들어가보자고 그 베트남 보면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뭔가 좀 앤디 카자나 올드 하는데 여기는 약간 좀 한국의 바버샵 느낌처럼 좀 세련된 느낌이 아쿠종국인 줄 알았어요? 네 네 맞아요 사장님인데 요금은 선불이래 도망갈까봐 그랬나봐 그래가지고 이게 30만동이면 얼마죠? 30만동이면 15,000원 정도 된다 15,000원? 네 15,000원? 네 팁까지 포함? 네 아 여기서 팁까지 주는 건가요? 네 네 팁을 따로 두실 필요가 없고요 네 여기서? 네 자 50만동을 꺼내면 20만동을 거실로 주시겠지 네 알겠습니다 20만동 받았어 그럼 약간 15,000원에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한번 받으러 갈게요 근데 이거 오픈한 지 얼마 안됐나요? 저희 한 달 정도밖에 안됐어요 한 달 정도? 네 근데 내가 호치민만 아직 동네에 있는 거잖아 여기가 뭐 푸안 1,2,5고 있잖아 아 여기가 한국으로 따지면 두 개념인데요 1군, 2군, 3군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가 몇 분이시죠? 여기는 1군이요 여기가 제 중심가고요 자 호치민에 있는 1군의 중심가에서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 거예요 코스라는 곳인데 제가 뭐 준비 따로 할 게 있나요? 아니요 제가 직원에 불러오면 되고요 기다려주시면 신발 갈아 신을 수 있어요 아 신발 좀 갈아 신고 네 마사지 보내 해주시는 거예요?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한국어로 인사 나는 뭐라고 인사하면 되지?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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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나요? 네네 엘리베이터 타고 야 이거 잘 터치해도 이거 건전 없어요 과도한 터치 이거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네 건전하지 못하게 터치할 수도 있다고 되게 깔끔하다 어 여기있어요? 네 여기있어요? 네 굿? 김태인? 오 네 어떻게 되세요? 네 아 아 네 네 21살 정도 된거지 네 네 네 어 어 어떻게 있어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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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손톱팔 어 손톱팔 또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야 다 받으면 돼 손톱팔 또 면도 머리까지 아 찍어도 돼 이렇게 아 아 뜨거 어우 오 너무 뜨겁다 소 핫 티 이거 안 돼 응 이거 티 응 익스펜시브 응 이거 되게 비싸 티셔츠 봉 늘어나면 족 뜬다 이거 진짜 이거 티 티 와 벌써 늘어났어 족 됐어 지금 얘들아 티셔츠 족 뜬다 이거 차라리 이 티를 벗는 게 좋을 것 같아 비싸 야 티 하나 버렸다 얘들아 비싼 티 입고 오면 안 된다 지금 이제 다 끝나고 어디로 가나 봐 또 근데 받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졸려 이건 뭐야 야 이거 엄청나다 이거 야 이거 이런 데 가있다 야 이건 뭐냐 이거 와 대박이다 이렇게? 다운 다운 몸이 유연해야 돼 얘들아 이거 목이 유연해도 된다 얘들아 이거 목이 유연해도 된다 얘들아 이거 목이 유연해도 된다 오 형 근데 이렇게 차가운 물로 한다고? 오 형 새소를 하는 거 개 웃긴 아 진짜 갑자기 새소를 싫어 너 어 자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감고 어디로 드라이어 어디로 하는 거 드라이어 여기서 드라이어 하는 데가 있네 워 다들 있다 여기 이거 얼굴이 닳았는 로션인데 얘들아 베트남 와야 된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짠가격의 이런 마사지를 받는 게 엄청 뿐이냐고 너무 고마워요 까먹어 야 얘들아 너희도 베트남아가지고 꼭 이 마사지를 받길 바란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? 안녕